한 번에 막 들어오던가 과한장하네 연결을 기다리자고? 그동안 죽어요 애들이 강제로 연결을 빨리 해준거하고 안해준거하고 하나링아 고마워 아 구역을 취소하고 앞에서부터 조금씩 차면은 하는걸로 써도 된다고요? 감사합니다 갑니다 제 성격상 그냥 한 번에 만들면은 만들면은 아유 도로를 잘랐네 아이씨 응 아 앉아 앉아 아 아 아 아 이 공장 많이 없어졌네 원료공급이 안되나 그렇게? 굉장히 많이 없어졌네요 여긴 왜이래 여긴 여길 이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한번에 내려오지 아니 공장이 왜 다 망했지? 자 위에 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볼까요? 여기는 한적하고 여기는 좀 많이 이용하네 여기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아아 이게 뭔가요 아아 1차선 성애자들 진짜 죽이고싶다 야 5차선 도로 1차선만 이용하는 이거는 좀 버그 아닙니까 이건? 뭐하냐 그 와중에 못 끼어들어가지고 끼어들고 자빠졌네 사람 살려 아아 지옥이여 미친놈 하하하하하하 야아 이건 아니지 미친놈들인가요 비행기로 사람 타고 내리긴 하냐? 보자 아 지난주에 이용객수 어 78명으로 올라간다 아아 열창 났네 여러분 12시대기 1분전입니다 추천 아직 안하신 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교차로 제거하면 된다고요? 아 아니 개같은거 이거 뭐 미는거 없나? 도로 삭 다 지워버릴까 그냥? 유턴을 하려고 저렇게 가는거 같다 아 아 이쪽 지역으로 가야되는데 중간에 중간에 이어진 길이 없으니까 유턴을 하려 저렇게 가는거 같다 어 일리 있네요 어 일리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이어줄까? 여기만 이렇게 그럼 애들이 좀 좌회전좀 하려나? 그런건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 쓰레기차 미쳤니 니네 진짜 또라인가봐 이거 넘어와가지고 이걸로 해서 다시 이리로 내려가서 뭐 어쩌자고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뭐 할라고 반대쪽 임업단지요? 여기?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미치겠네 무언가 잘못됐다 몬고 ㅅㅣㅣㅣㅣㅣㅣㅣㅣㅣع digamos 어 나 poly 과해전 우해전에 좀 빛을 바라셨으면 아아 세상에 그냥 무조건 유턴하겠다는거야 의지가 보이잖아 지금 난 유턴만 하겠다 난 절로 가지 않겠다 유턴만 하겠다 요기서 한바퀴 도는 이 재미에 이 게임하겠다 이거 아냐 얘네 아니 이게 5차선 도로인데 왜 직진차로에서는 달리지 않고 왜이렇게 가냐 오여어어어 하하하 이리 미쳤나 아 여러분들 12시 넘었네요 아 추천 리셋됐습니다 다음판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모두 즐겨찾기와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방송은 유튜브로도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개보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폰 악세사리 살 땐 우측 하단에 보이는 폰바에서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자 야 항구 조졌다 배 몇대 기다리니 야야야야야 왜이러니 얘네 여기도 길 조진 상태 아닙니까 아직 그렇게 조진거 아니네 중간에 4차선 좀 만들어요 아 4차선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건 앞뒤 쌍 난리네 난리 앞뒤 옆 뒤 앞 앞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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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시티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헬이네요. 오 뭐야 이거. 무슨 서면이야. 좋은데? 아 목아지 아파.